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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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해보는 사랑 감없이 거절 주의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나의 입술 주님 닮은 곳에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람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 나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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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원 목사님의 호피는 부분적으로 소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국기독교회와 국회, 언론, 검찰, 경찰 등등 분야에서 학적으로 선의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귀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공부하실 때 하나답니다. 하는 말씀에 의해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에 주신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바울이 아시아 고구마의 전진기지로 삼았던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바울이 아들같이 살아냈던 누모대가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 계시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분야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에 식어져 비골라 당에 의해서 교회가 균열 비극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목중에 있는 사도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엄히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 책망 내용은 오직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기원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설교를 주관종에게 부탁을 하셔서 굉장히 심사숙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자리인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위기 상황에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기도하면서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기원은 약 한 25년 전에 우리 교계 지도자 목사님들께서 창립을 하시고 그동안 은혜롭게 이끌어왔고 한기원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을 대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한기원이 분열이 되어서 4분 분열이 되어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송구하고 또 한국 교계에도 멸목이 없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아주 굉장히 불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실망을 주고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기원이 분열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나간 것을 우리가 상기하지 않아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한기원을 다시 한 번 침을 내어서 한기원을 부흥시켜 당하게 되어진 일을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도 대표회장님께서는 우리 한국의 34개 교단 그리고 5천여 명의 각 지역의 경찰 복사들 경목들이 하나로 직결되어 있는 교회와 경찰 중앙 서부에 현재는 한 47대까지 갔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김영도 복사님께서는 제 10일 때 대표회장을 하셨습니다. 아주 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 여러 단체에서 대표회장을 하시면서 훌륭하게 잘 이끌어오신 어른이신데 우리 김 복사님께서 대표회장님 되실기에 이제 우리는 대표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비록 소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장자에게 주고 주십니다. 원로에 가면 그래도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회가 장자입니다. 우리가 못 잽니다. 못 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정말 항상 올바르게 외치시고 법과 싸우시면서 우리 한기원의 명예를 위해서 애써오신 교사님의 목사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흐트러지신 복사님들이 다시 우리 한기원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진교하고 위를 받는 그러한 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바울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가 되는 비결을 사도바울께서 엘비에스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정선과 오늘 하고 자문서 1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부를 나누는 것보다 많이라 교만은 해방의 선봉이오 고만한 마음은 넘어지고 갑작이니라 또 자문서 22장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보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모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피눈을 흘리면서 사역해오신 사역해오신 이런 원로 복사님들이신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힘을 줘서 이득이 될 것이 뽑아 있겠습니까 이런 복사님들을 서로 동요히 여기면서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면서 모든 분들을 서로서로 존경을 해 드릴 때 우리 한교원이 하나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교원 진경회장단 목사님들이 목사님들께서 저보고 회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급구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한 이유는 저는 부족하기도 하지만 나이도 젊은데요. 저보다 더 연세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젊은 사람이 한국 기독교 원로 목사회 회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 양심상 제 양심상 신앙 양심상 도리사님 맞지 않나요? 그래서 끝내 저는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모임에 참석하라고 그날 임원국사님들이 참석하시는 말인데 저는 몰랐어요. 가보니까 그 자리에서 저에게 선임장을 백회장 선임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어른들 하시는 말씀에 제가 거기 갈 수 없어서 일단 집에 가서 기도하고 생각해보니 그 다음 임원의 우리 임원 목사님들이 모임을 저 회장단 모임에 있는 그 시간에 저희 집사람들과 함께 가서 제가 정중하게 회장님이시는 강 목사님의 회자가 사임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모든 회장님들이 이곳저곳에서 우리 역사상 이럴 일이 없어서 백 목사 왜 이래 하면서 얼마나 저 참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말씀 다 듣고 나왔습니다.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보다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한리원에서 대표 대표 회장님이 대단합니다. 여기서 어떤 임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단합니다. 우측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해보자. 어떤 단체든지 회장단 회의고 임원에 되는 분들은 모든 회원들을 섬기는 아우로 섬기는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간대는 우리 한기원 우리 존경하는 모든 목사님들 우리가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존경하면서 따뜻한 말하는 마대라도 드리면서 이러한 경선을 진심으로 표시할 때 하나 될 줄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바울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겸손과 온율하고 사람 가운데서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물론 겸손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도바울이 에베스 교회 교우라는 것은 사람 안에서 힘써 지키라고 사람 안에서 힘써 지키라고 뭘 힘써 지키느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고 에베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도바울이 옥중에서 사랑 안에서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런데 여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차를 한잔 대접하고 죽으니 받거니 식사를 대접하고 죽으니 받거니 이런 것들은 사랑의 모습이겠지만 이 성격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허물을 용서하는 것 사랑은 험한 허물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나 잘 해보려고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기원에서 새로 조직된 모든 인력원들이 앞에서 일하고 나갈 때 좀 모자라고 실수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하더라고요. 어른의 입장에서 원로복사님들께서 실책보다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를 해주고 어둡어주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한기원의 목사님들 모두 다 여기 인력원들 혹은 일반 원로복사님이 아니신 우리 조직안에 들어오신 분들 까지라도 또 우리 일계나 실수가 모자라고 좀 마음에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미쳐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모두 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를 해드립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우리 한기원이 하나로 될 쪽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두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에나 행동에 있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주는 것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주는 것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 뒤였고 얼마 안 있으면 희망찬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즈음에 우리 한기원 제24대 대표회장 취임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주체로 하고 또 우리 조직 안에서 우리 김영도 대표 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탄압해서 정말로 우리 명예를 우리 한국 기독교 교계에 신선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점을 다시 우리가 보완해서 야 한기원 우리 김영도 목사님이 대표 되셔서 훌륭하게 잘 부흥하고 목사님들이 탄압이 돼서 참령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문이 펼쳐 지시길 나사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참으로 은혜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영도 대표 회장 의사님의 인사 말씀 시간인데 네 김영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음같이 치료되어 후배장 팀이시고 키도 크시지만 영조 키런이 크고 몇 배 더 크셔가지고 아주 의뢰하신 목사님이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기 네 목사님 마지막 고통 써가 있습니다. 고통 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우리 직전 회장에게 패를 하나 드려야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직전 회장님께서 조그만한 집인 한 개 하고 두 분 도장을 받았는데 전부원에 계신 그렇게 받지를 못했다 그래요. 이거 벌써 행정기 조치를 언제부터 총에 맞힌 다음에 했는데도 잘 안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공부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 네 좀 음성이 크니까 옆에 김동원 목사 이 사람은 제23대 충기원 대표 회장으로 수고하셨으며 어려울 때에 모든 정비를 잘 해서 오늘의 이력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한국기독교 언론 목사회 대표 회장 목사 김용도 박 accident 최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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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을 우리 김영근 장로님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장, 김영근 장로, 위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베델 인수위원장으로 명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한국기독교 원로목사회 대표회장 목사 김용도, 부위원장 김용문, 서기 이재호, 위원 박재형, 위원 이고희. 그럼 수고를 좀 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 또 김한났독이 목사님께서 꽃다발을 또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외측에 보면 이걸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24대의 대표회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리 신념과 개인과 가정에 또 성질인 교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로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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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김영고 장관님을 이뤄대서 순서 맡은 모든 분들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기원은 일반 회원이 연회비 3만원, 또 임원들은 7만원씩 회비를 내신 분은 고맙고 안내신 분들은 밖에 해계부에 내신을 고맙겠습니다. 오늘 축도 후에 우리 모든 전 회원들이 오늘 기자족도 많이 오셨는데 첫째 사진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사에 대해서는 대표 회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입장에 오신 가운데 서산기 목사님의 증명을 해제하는 목사님의 축도가 찬송과 입장에 오신 가운데 서산기 목사님의 축도가 찬송과 입장에 오신 가운데 서산기 목사님의 축도가 찬송과 입장에 오신 가운데 서산기 목사님의 축도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시니 사랑하시니 이 나라와 인족의 한국교회에 의해 특별히 한국교회에 의해 사랑하는 대표장 이제 회원 노예 회원 모든 언론사님을 보류해 저들의 가정위에 저들의 가정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요. 기독교 수공관 노예 회원 업무 결합직을 증강하고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당으로 공간 행사 마치겠습니다. 대표장님 나오시죠. 그리고 재단 보인 박희재 전무님 나오세요. 제가 뭐 좀 박근하게 해야지. 사연하면 됩니까? 예, 예, 예 손만 잡고. 예, 예, 악수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악수고 사이더를 해야지, 사이더를 해야지. 네, 맞습니다. 예, 됐습니다. 망북통상법이 그뿐 그런 내용은 없던데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는 서 목사입니다. 나와 있어요. 네, 오세요. 백성경 목사 설교자도 나오시고. 오시죠.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express 하나, 셋